안녕하세요 CGV 스크린X 팬 여러분 영화와 염력은 국내 최초로 스크린X용 3캠 카메라로 함께 촬영을 하였는데요 영화 속 초능력 구현 장면들을 스크린X에서 더욱 짜릿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건들을 당기고 띄우는 초능력 심지어는 날아오르는 초능력을 함께 체험해보는 특별한 경험 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CGV 스크린X에서 꼭 함께 확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염력! 스크린X로 만나요! 부산의 연상욱 감독 새해 초능력과 웃음이 빵빵 터진다 부산의 연상욱 감독 저거 뭐하시는 거예요? 약 1월 31일 대견